280년 수렵 야만족인 예 말갈이 반란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서천왕의 아우안국군 달가가 예를 격파한다. 서천왕 아들 봉상왕이 즉위하자 숙부인 달가를 처형한다. 진나라 사마시 때 창녀의 근거를 둔 선비족 모용회와 아들 모용기가 요설을 공격한다. 모용회가 북부여를 격파하고 고구려 신성을 공격한다. 고구려 봉상왕의 신성 채수 노고자가 완벽하게 수비한다. 봉상왕은 교만 방자하고 건축을 많이 한다. 신과 창조리가 토목을 반대한다. 봉상왕이 아우인 돌고를 죽이자 그 아들인 을불이 도망가 음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한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도망가 압록강에서 소금장수를 한다. 노파가 모함해 고울 수령한테 매만 직사게 맞는다. 창조리가 비류수에서 찾아낸 을불을 옹립하니 바로 미천왕이 된다. 을불은 요동각지 우글로 숲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며 지형을 파악한다. 우글로는 만주노동자의 신이다. 만주에서는 가죽신을 우글로라고 부른다. 300년에서 331년까지 제위한 미천왕은 선비 모용씨와 혈전을 벌이고 요동의 현도와 낙랑을 회복한다. 요동 전투에서 전승하고 양평 요양을 점령한다. 국성전쟁에서는 선비족 우문씨, 단씨와 연합회 모용회의 수도인 극성을 공격한다.